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강서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기관과 단체 활동들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.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2020 강서 동행 컨퍼런스 우리는 여기서 살기로 했다 인데요. 오늘 11월 20일까지 다양한 온,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됩니다. 그 현장에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곽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20일 강서구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내빈 등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0 강서동행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. 재난시대 지역사회 전환,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역에서 한 달여간의 이야기장들을 통해 실천지회를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연업마당에서는 전환사회연구소의 장석준 기획위원이 강사로 나와 재난시대 지역사회 전환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분밀한 이윤 추구와 경쟁, 환경파괴 등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. 컨퍼런스를 통해 토론하며 친교도 나누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구상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살기로 했다. 2020 강서동행 컨퍼런스는 공정무역, 기후위기, 노동 등 다양한 주제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. 2020 강서동행 컨퍼런스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민간단체,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강서구민영상기자당 곽순란입니다.